야, 우와, 여기서 뭐 먹어요? 아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보셔. 뭐 시켜먹는 거 아니야? 응? 시켜먹어도 되고만한데. 맨날 풀떼기만 먹고 있으니 내가 안쓰러워갖고, 응? 뭐 좀 간단하게 해주려고 갖고 왔지. 이거 뭐야, 사과 온 거야? 응, 간단하게. 우와, 뭐죠? 조개구이하고. 우와, 이거 키조개야.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이게 조개에서 난 제일 맛있는 게 사실 이거 더러워. 어, 맞아. 인물도 있잖아. 가리비. 그리고 이거, 가리비. 우와, 살 많이 들었다. 우와, 단단하다. 반자가 엄청 크다. 봤나, 청소에서 이런 거. 청소에는 해물이 없잖아. 와. 오, 야도 버려진다. 자, 그렇지. 너무 맛있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여기다가 치즈를 싹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아, 치즈 좋아하니까 좀 더. 와, 입맛이 엄지야, 아버님. 신나신 것 같아. 당연한. 형님, 어머님들은 한식만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표시를 버려야 됩니다. 맞아. 우외로 오시고, 어르신들은. 피자도 좋아하시고. 파인다이닝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모시고 가야 돼요. 와, 치즈 쭉쭉쭉. 하나 잡어. 와. 야, 이거 자꾸 집까지 가도 되겠다. 어우. 와. 일로 서야 되나? 와, 치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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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쭉쭉 늘어서 저 소곤방까지 가봐. 에구. 이야, 많이 웃겨주시네요, 오늘. 진짜. 음, 먹어봐. 맛있다. 맛있네. 응. 완전 입안에서 짠지가 낫다. 짠지. 이야, 저거 뭐야기네, 진짜. 그죠? 사이랑. 이야,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먹어봐. 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우와, 자기들끼리 엄청 맛있는 거 먹었네. 하하하하. 이거 살짝 옆에서 흐르고. 응. 감바스를 내가 줄게, 감바스. 이 엄마가 또 서양 음식을 좋아하잖아. 이야. 이야. 이게 또 별미야, 별미. 살짝 익으면 난리 나지. 부풀어? 응. 색깔 예쁘게 구울게. 집에서도 감바스 이런 거 좀 잘해줘요? 네, 저 요리를 그래도 많이 해주고. 집안일을 잘해요, 김원효씨가. 하하하하. 시집 잘 갔다. 하하하하. 아, 진짜. 여기다가 별미가 하나 있지롱. 무엇이겠니? 요거, 바게트빵을 살포시 찍어 먹거든. 아, 맛있지. TV에서 봤다. 저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거든. 어, 저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 뭐 가위로 짜는 거 같겠는데, 뭐. 끓여가지고 찍어 먹으면 끝이야. 자, 엄마 이거 하나, 이거 살 찍어먹어. 찍어서 먹어봐, 같이. 적셔서 새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저런 거 좋아하시네. 네, 제일 좋아해요. 아, 맛있다. 맛있지? 네. 와, 최고다. 자네 떼면. 내가 딱 한 입만 먹고 싶네. 아, 그렇지. 한 잔 할까? 식혜 한 잔 드세요. 식혜 한 잔 드세요. 뭐? 어떻게 안 먹어? 안 먹는데. 아니, 술 먹어도 돼?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거는 괜찮지 않아? 아니, 뭐. 과음만 안 하면 돼. 응. 딸처럼. 받으시오. 아, 소주 한 잔.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또. 아, 참말로 내 새끼 된 세월이 벌써 이마에 됐고. 아니, 나 새끼라는 줄 알았네. 아, 웃음이 끊이지 않네요. 이야, 빵빵 터지네. 이마에 돼갖고 그래도 언제나 한결같이. 응? 마느라한테도 잘해요. 내한테도 잘해요. 응. 너무너무 고맙고 이쁘다. 앞으로도 요렇게 하고만 살면 돼. 응. 그래. 사랑해. 사랑해. 응. 내 새끼 된 지. 최고다. 얘기 있나 하니까 너무 좋다. 아, 만병통째 아기다. 와.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